와이수야 반응이 여전히 차갑게 불은 날 단계를 쨔드게 만든 시점 왔어요 다데이가 따로 있지 않냐? 장이 있는 거 같은데? 뜨끈밖에 없다 미끄러시겠구나 탱탱이 안녕하세요. 면을 먹은것 같아요. 이건 가장 잘 먹었습니다. 그래도 잘 먹은것 같아요. 면은 면을 먹기 전에 면을 먹기 때문에 면을 먹기 때문에 면을 먹기에는 그리고 잘 먹기에는 면을 먹기 전에 면을 먹기에는 면을 먹기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다지 나에게 관심이 없대 정말 아프지 하지만 진짜 그렇대 누구나 한 번쯤 위로받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참 안 돼 내가 더 미워질 때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싶을 때 아프지 말고 받지도 말고 충분히 예쁘니까 지금 이대로 같이 걸어가면 돼 그 누구보다 우리 조금 더 서로를 피해서 나를 좀 더 사랑하자 그냥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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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